유학성경은 전부 탈출 우리가 뭐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또 승리하는 것 묶인 곳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한다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뭔가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탈출한다 이런 겁니다. 감옥에서 탈출한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탈출. 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내가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한다. 세상 사람이 찌든 삶에서 정말 기쁨과 한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살았던 이 죄인이 이제 그 죄를 벗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걸 보고 탈출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말씀까지가 전부 탈출 이야기입니다. 벗어난다. 내가 과거에서 지금 새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에서 현재 예수 알고는 예수님 알고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거듭난다. 이게 탈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전부 다 탈출의 이야기들이다. 하나님께로. 또 낡은 사회에 살다가 낡은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탈출한다. 웃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거듭난다. 자유한다. 해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쉬운 말로 탈출한다.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다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탈출된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진짜 탈출한 사람이 아니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이 나 감옥에 다시 들어간다. 그 바보가 바보시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탈출의 이야기다. 다 지금 얽매인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영화도 나왔죠. 소동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된 도시입니다. 지금 세상처럼 있는 것 오직 돈 돈 돈 하다 하면서 온통 음란하고 추악하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저 인간 세상은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야 안 된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착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50사람만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20명 30명 네가 찾아봐라 10명 찾아봐도 돼요. 용서할게 했는데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때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 로시 거기 살았잖아요. 소동과 고모라에 그 좋은 땅이라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삼촌하고 땅 가를 때 나 저 좋은 땅에 가겠소. 저 문화가 발달된 거기 가겠소 하니까 로시 거기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로스는 좀 빼주세요. 그러다 로스는 그러면 탈출시켜라. 탈출합니다. 조건에 있죠. 불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빨리 탈출해라.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벗어났으면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하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누가요? 로스의 처가 안에가 미련이 남아가 돌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되든 안되든 지금 힘들든 어렵든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아이고 안되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다? 탈출한 사람이다. 탈출한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보통 세상은 탈출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네 살길이다. 감옥이 탈출하면 이제 살길 지가 찾아가야 되고 원수로부터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탈출시켜놓고 어디로요? 탈출시켜놓고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너는 세상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불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탈출된 사람이다. 사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기를 잡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 천당만 생각하고 이러면 천국만 생각하고 예수 신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땅이, 이 집이,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죽고 매일 힘들고 매일 세상 사람 따로 삽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